네, All the Grammar, 능동수동. 오늘은 프랙티스 26번, 41번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틀린 문제 중심으로 열심히 한번 해설 들어보세요. 첫 번째, 우리 능동수동. 우리 생각해보면 뭐였어요? 능동은 목적어 보호어, 수동은 전치사고 말씀드렸었죠? 26번 보면, My daughter, 우리 딸이, has scheduled appointment to have her wisdom teeth. Wisdom teeth가 뭐죠? 네, 바로 사랑입니다. 이빨 저 안쪽에, 이 안쪽에 있는 거, 나이가 들면 빠지는, 그리고 아파지는 이빨 있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아프다 그래서 사랑인데, 외국인은 wisdom teeth, 그래서 지혜가 생길 때 생기는 이빨이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 커서 아프거든, 힘들잖아요. 그렇죠? Remove of removing으로 수동과 능동 구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를 봤더니, immediately following her final exams. 제거하다라는 동사가 원래 immediately를 제거하기 힘들잖아요. following, 따라오기를 제거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removed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치사고가 없지만, 앞에 있는 wisdom teeth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우리 이빨이 제거할까요? 제거되어질까요? 생각해봐요. 사랑니가 제거되어져야죠. 그래서 수동에 removed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맥락 보니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 딸이 다음 주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 해, 바로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사랑니를 뺄 계획을, 약속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사랑니 입장에서는 제거되어진다. removed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7번 볼까요? During my first few months in England, During은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여지죠. 영국에서의 첫 번째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I had a lot of trouble.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대요. 원래 have 다음에 trouble,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ing 쓰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하나의 표현이 되죠. 그래서 ing를 고르나 봤더니 얘도 ing고, 뒤에도 ing예요. 우리 저번에 개념 강의할 때 능동, 수동인데 특히나 준동사에서 능동, 수동 기억나시죠? 비동사, pp에다 ing 붙인 저 녀석, 수동 뒤에 있는 거 능동입니다. 그럼 능동엔 뒤에 목적어 있는지 봤죠? People in the country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확실하게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면 뒤에 있는 understanding을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다. 쟤네들 왜 저러고 살지? 뭐 이런 것들에 힘든 점을 느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28번입니다. However, when a farmer was appeared, appeared, it got up and followed him입니다. was appeared는 수동이고 뒤에 있는 appear는 능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가 기계적으로 푸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능수동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어요? 뭐였습니까? 바로 동사의 성격규명이죠. 어피어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였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피어는 무슨 뜻? 나타나다, 등장하다 라는 뜻이죠. 나타나고 등장하려면 을률이 궁금하지 않아요. 알아서 등장하는 겁니다. 친구가 나타났다, 문제점이 드러났다, 혹은 배우가 나타났다이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무슨 동사? 그렇죠? intrinsic verb, 자동사인 거죠. 그럼 자동사는 뒤에 보어가 오거나 아무것도 안 올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능동, 수동이라는 게 불가능한 형태지. 그래서 수동태라는 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was appeared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뒤에는 appeared 그냥 능동으로 골라셔도 됩니다. 자, 자동사, 타동사 이런 거 잘 모르거나 능수동이 아직도 힘들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어피어 자동사. 오케이? 수동 불가. 예를 들어 I am happy를 수동으로 바꿔보세요. 나는 행복해요. 수동으로 어떻게 바꾸죠? 불가능해요. 나는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어떻게 바꿔요? 학교는 나에 의해서 가짐을 당하나? 그런 얘기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 학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동이 불가능한 거야. 오케이? 이런 부분을 틀린 친구들은 학생들은 다시 한 번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개념 학습이 좀 힘들고 더디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오래갑니다. 여러분 저한테 수업 들으셔가지고요. 대학교 가고 나중에 과외할 때 써먹으세요.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연락해야 되고 자료 팍팍 줄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부하는데 잘 이용하시고 네 거로 만들어라. 내 거로 만들면 너 그러면 좋겠다. 오케이? 27번까지 28번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문제 칠판 지우고 바로 갈게요. 29번 나옵니다. 병사들과 리더들은 모두가 다 demoralized 무서워졌고 morale 이 단어가 무슨 뜻이죠? 사기라는 단어죠. 우리 사기 치는 거 말고 사기가 충천했다. 분위기 느낌 있잖아요. 승리팀, 연승하는 팀의 느낌 이런 거잖아요. morale 이런 단어인데 demoralized 그러니까 사기가 꺾인 거죠. 언제? they saw the signs of the army that the thought belonged 혹은 was belonged to Alexander soldiers. Alexander soldiers. 명사들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런 암어를 봤을 때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that은 뒤에 나와 있는 they saw the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문제예요. 이 문제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they saw the 이렇게 가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관계대명사 주격과 동사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당연히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주격이니까 우리는 동사를 기대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 사이에 관계대명사와 동사 사이에는 글쓴이의 짧은 의견 같은 게 삽입이 가능합니다. 삽입이 가능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저기 나와 있는 they thought 이라고 하는 것은 삽입되어 있는 구조로 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운 유형입니다. 처음 보기는 좀 힘들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문장을 전체 해석을 해보면 일단 앞에 있는 병사들이 놀라고 짜증나고 힘든 상태잖아. 언제 그랬을까? 그들이 암어를 보고 그런 거지. 암어가 명사로 갑옷 장갑이잖아요. 알렉산더 누군지 알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대왕의 병사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거겠죠. 그런 장갑이나 갑옷이나 이런 걸 보고 와 쟤네들은 찔러도 안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딱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암어가 속해 있을까? 그들이 생각한 암어일까? 그들이 생각한 건 암어가 아닌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불렁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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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자리가 동사로 능동 불렁드도 동사로 수동으로 이 됐과의 관계가 바로 주어동사 일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가 암어잖아요. 암어가 속해 있는가 속해지는가 우리나라만 해석하다 보면 속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appear처럼 여기 나와있는 불렁드 반드시 능동으로만 써야 되는 자동사입니다. 속해 있다는 건 을률이 궁금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렁드 하나의 동사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표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어디에 속해 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군인들 그 사람들 그의 군대에게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애들이 갖고 있는 그것처럼 보이는 갑옷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됐다. 이런 맥락에 그린 거죠. 그래서 정답 belong도 받고요. 이렇게 시험 문제들이 문법을 낼 때는 능동수동을 처음에 얘기했던 단순한 전치사고라든가 목적어의 유무라든가 푸는 거는 정답을 주고 싶은 문제죠. 근데 킬러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문제. 오케이? 그런 거에서 많이 좌절했죠? 근데 그럴 때는 문제가 이렇게 관계사를 섞거나 능수동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만한 belong이나 appear 같은 동사들을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사를 자꾸 물어보고 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어는 외워야 되는 건 있어요. 단어. 근데 단어가 아니라 문법은 이해하고 습득하고 내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belong도 자동사인가 타동사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해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자 29번 belong도로 핵심을 봤고요. 그 다음에 30번의 pen 찾아보겠습니다. The pen worked was worked and also enjoyed some modest success as a novelty item back there here in earth 라고 나와 있어요. and 병렬로 중심으로 해서 enjoy하고 이렇게 걸리는 walk가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생김새만 보고 한 게 아니라 work란 동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였어요? 네 work는 바로 효과가 있다 라는 의미의 완전 자동사로 쓰여지는 동사였던 거죠. 무슨 동사라고요? 완전 자동사다. 그래서 뒤에 bore가 없고 혼자 쓸 수 있는 동사로 대표적인 동사 work를 여러 번 설명한 바 있습니다. work가 무슨 뜻? 효과가 있다 내지는 효 험이 있다. 효 험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약효가 잘 들었다 뭐 이런 맥락을 썼을 때 이런 효 험이 있다라는 쓸 때 work란 단어를 쓰겠죠? 타이론을 먹었더니 pain killer 먹었더니 괜찮았어 그러면 pain killer worked very well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혹은 your solution worked very well 너의 해결책이 그대로 나한테 잘 좋았다 라고 쓸 수 있는 동사인 게 있죠. 두 라는 동사도 있죠. 두는 하다 라는 뜻이지만 뒤에 아무것도 안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하다 라는 뜻으로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라면에다가 밥 말아주세요. 라면 is cold rice will do 그러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트 혹은 matter 이런 동사들은 중요하다 의 의미를 갖기도 하죠. 그래서 그대로 카운트나 matter 나왔을 때는 뒤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중요하다 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완전 자동사는 우리 기본적인 내용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식으로도 쓰여질 수 있잖아요. 두가 뒤에 목적어도 받고 대동사라는 개념도 있죠. 대신 받는 동사 여기서는 대동사로 쓰여지지 않았고 완전 자동사로 쓰였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험 문제를 풀 때 고마운 점은 펜과 워크의 관계예요. 펜하고 워크 펜이 이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뭐 동화인이 아니지 펜이 일하는 게 아니라 펜이 효과가 있어서 그 얘기는 펜이 잘 써졌다는 얘기죠. 그죠? 약이 잘 되는 것처럼 해결책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펜도 잘 쓰여졌어요. 그래서 Injure some art is success 타동사의 목적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아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해석의 기반을 두어서 능수동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30번까지 쭉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자타동사가 막 섞여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강의를 문제를 안 풀고 봤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멈추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31번입니다. Soviet Union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아세요? 냉전이라고 있었죠? Cold War 냉전 시기에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썼던 Soviet Union 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 있잖아요. 지금 미국은 있죠. 두 나라가 우주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우주 경쟁을 했는데 두 나라가 어떤 문제에 생기냐면 우주에 가면 뭐가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아니에요. 우주에 뭐가 없어요. 중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볼펜을 이렇게 쓰면 볼펜이 이렇게 펜에 잉크가 나오는 이유가 중력 때문에 나오는데 중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사에서는 막 고민을 해갖고 어떻게 했냐면 중력 없이도 나오는 잉크를 막 발견하고 돈 많이 써갖고 나사에서 막 발견했습니다. 박사님! 막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소련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냥 연필을 썼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냥 연필을 쓰면 돼. 연필을 원래 안 쓰려고 했던 게 뭐냐면 연필을 뭐로 이루어지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흑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서지거나 똑부러지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아주 세밀한 전제 장비가 있는 그 우주니까 우주 안에 있는 우주정거장이나 우주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흑연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소련 애들은 그냥 쓰라우 동무 이렇게 했던 거죠. 멋진 사람들입니다. 페이승과 페이스드 어떻게 풀까요? 능동수동의 구조이긴 한데요. 많은 거를 쫄 필요 없습니다. with the same problem 전치사고 나왔죠. 그러면 물론 소련이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죠. 무엇을 직면했는지 근데 여기서는 페이스드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되어진다면 큰 문제 없이 페이스드드로 골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페이스가 얼굴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동사로 무슨 뜻? 직면하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맞닥뜨린 거예요. 딱 페이스드 페이스 딱 한 거죠. 맞붙은 거예요. 그러면 되어졌다 아니면 지가 하는가 생각해야지. 물론 소련이 그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 facing the problem 목적어를 써야 돼요. with를 빠졌어야지. 근데 with 전치사 있잖아요. 그럼 페이스드만 내주는 거죠. 시험 문제에 위드까지를 물어봤다면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전치사 나왔잖아. 수동이야. 페이스드로 골라 보시면 되겠다. 다음은 32번입니다. 앞쪽의 문제에서 콜이라는 동사의 특징이 얘기했어요. 콜 기억나요? 요건 좀 다른 겁니다. 콜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는 오형식 동사다.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보호라고 부르다. 그래서 이 콜이라는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 앞에 가면서 하나 남죠? 이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에서 This imaginary place 이러한 상상의 장소를 테라 오스트랄리스 인컥니타 라고 불렀다.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상상의 장소를 테라 오스트랄리스 이그노 티타 이렇게 달언을 불렀는데 콤마 나오면서 찍찍찍찍 나와있는 거죠. 무슨 뜻으로 적혀 있느냐? 알려지지 않은 남쪽의 땅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라는 것 을 민이란 동사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면 민은 동사로 의미하는데 을룰이 궁금하지 무엇을 의미하나 미닝이 되는 것이죠. 풀고 났을 때 발견하는 녀석 누구예요? 오케이 콤마다 누구지? 분사구문 땡큐 분사구문은 뒤에 있는 목적어 받았으니까 능동의 미닝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오케이 32번 이렇게 봤습니다. 33번입니다. It's the picture of the mother 테레사 receiving received the novel Peace Prize. 이 문제를 은근 쉽게 푸는 친구도 있고 어떤 학생은 틀리는 친구도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제일 33번의 제일 핵심적인 영어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는 동사가 과연 무엇인가? 누가 봐도 확실한 이스죠. 빠밤 맞아요? 그럼 뒤에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전치사구가 예를 들어서 오브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는 주어가 아닙니다. 그죠? 그 앞에 있는 이슈이 바로 주어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문장을 연결해 준 접속사 따위는 없어. 그럼 동사는 하나인 걸로 경기 끝난 거예요. 맞죠? 그러면 receiving과 received은 뭐로 보여요? 능동과 수동인 거죠. 다시 한 번 저기 이스 동사니까 received은 동사가 아닌 거지. 이해 가요? 물론 맥락상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맞습니다. 받으셨어요. 알고 있어. 훌륭한 거 알거든. 근데 마더 테레사가 받는 거는 능동수동의 과정이 맞지만 received라는 녀석이 동사가 되면 이 문장에는 동사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가 두 개면 문장이 두 개고 그럼 접속사 같은 게 필요한 거지. 빵과 빵을 이렇게 먹을 건데 중간에 잼 한 번 발라야지. 버터 한 번 발라줘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세 번 바른다는 애가 있어. 아니 한 번은 발라줘야지 붙을 거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아 왜 없어도 돼. 뭐라도 발라야지. 니 치매도 발라. 발라야 붙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필요한 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접속사예요? 아니 사람 이름이에요. 픽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received는 동사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 문제는 능동과 수동의 구별인 것이죠. 그럼 능수동의 구별을 어떻게 풉니까? 아 뭐예요. 노벨 평화상 이라는 목적어를 받는 거잖아. receiving 능동으로 골라볼 수 있겠다. 아시겠죠? 제가 이 문제 풀 때 뭐라고 그랬어요? 쉽게 푼는 친구는 당연히 이거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틀린 친구들 중에 테레사 수녀님이 받았어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요.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능수동의 구조를 알기 위해서는 주호동사 일치까지도 신경 쓰셨어야 된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좌절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풀었으면 훌륭하죠. 넘어갈게요. 34번 34번은 She's surrounded 와 surrounds 가 나옵니다. 아 이거 보고 피식 비웃어야지. 아 선생님 바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바이 전 있어요. Important looking people 중요해 보이는 사람을 턱시도를 입고 유비님 가운과 Regalible royalty 이런 사람들에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수동의 It's surrounded 로 골라 보시는 게 맞죠. 35번입니다. We're on many holidays today. 오늘날 휴일만 되면 우리는 feel like 느낀대요. We're just delivering being delivered somewhere 입니다. Deliver가 무슨 뜻? 배달하다 혹은 전달하다 라는 동사 혹은 Deliver speech 그러면 연설하다는 것처럼 말을 전달해 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목적어를 생각해야죠. 주말이면 내가 무언가를 전달하는 것 같아. 혹은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 전달한다 라고는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가 somewhere 얘가 목적어인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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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부사 어딘가 로 정도 되겠죠. 어딘가를 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명사로 places some places 혹은 the place a place 이런 식으로 명사를 써야 되죠. somewhere 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왠지 어딘가로 전달된다는 가만히 있으면 어딘가로 쭉 가게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being delivered 이 녀석으로 골라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마치 우리 주말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딘가로 가게 되는 마트를 간다든지 쇼핑을 간다든지 가까운 데 여행을 간다든지 혹은 당일치기로 빨리빨리 한번 멀리라도 갔다 오는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이런 맥락이 되겠죠. 36번입니다. elephant certainly haven't 코끼리드는 확실히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amazing하고 amazed ability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mazing을 골라보는 게 맞는데요. 능력을 꾸며줄 때 훌륭한 능력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amazed 는 왜 안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금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 할게요. 수식하는 경우에 능수동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효용사는 앞뒤에서 꾸며줄 수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효용사가 동사의 ing이거나 동사의 ed일 경우 영어적인 감각이 좋거나 많이 들어본 친구는 그냥 amazing으로 골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로 원칙을 좀 알려드리는데 수식은 바로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andsome guy 라고 하는 표현이죠. handsome guy 그러면 이거 풀어 쓸 수 있어요. the guy is handsome 예를 들어 흥미로운 경기 interesting game the game was interesting 이런 식으로 앞에 꾸며줬던 걸 뒤로 보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보충이라는 거니까 비동사 중간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mazing ability amazed ability 라고 하게 되면 이 능력이라고 하는 녀석을 앞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amazing 이라고 하는 능동과 amazed 라는 수동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능동과 수동의 구별이 되는 거죠. 근데 능동과 수동으로 얘는 능이고 뒤에 있는 건 수인데 능동과 수동의 구별로 구별해 줄 수 있을 때는 우리 딱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생각나시죠?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바로 얘가 amazed 라고 하는 놀라움이라는 감정의 원인인가 혹은 감정을 느끼는 주체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 덕분에 우리가 놀라죠. 맥락보면 뭡니까? 코끼리는 기억하고 학습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걔는 뭐다? 감정의 원인이지. 그럼 어떤 걸 쓰기로 했어요? 당연히 능동의 어메이징을 쓰기로 했던 거죠.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식에서의 능수동은 효용사가 꾸며주고 있는 구조지만 얘를 뒤로도 넣어줬을 때 우리가 좀 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때는 어메이징의 주체 어빌리티의 주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꾸며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막말로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interesting 흥미로운 거잖아요. interesting party 이게 맞는 것 같죠? 흥미로운 party 같은 거예요. 근데 interesting에다가 interested party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party is interested 죠. 그때 party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사람이란 뜻도 있고 정당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party도 있고 모임이란 뜻도 있잖아요. 사람의 여러 파티 모여있는 예를 들어 democratic party Republican party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라고 하면 걔들이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전체 맥락을 봐서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ability amazing 어떤 관계? 감정의 원인 그래서 능동에 amazing을 써줄 수 있었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심화편에 들어가서는 좀 더 많은 문제 풀 수 있면서 이런 것들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36번 여기까지 진행하고 자 칠판 적으실 분 적으시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토너 나왔네요. 알코올을 많이 담고 있는 농도가 높은 토너가 있대요. 이렇게 알코올을 담고 있는 토너가 나왔죠. 우리 프린터 토너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은 can draw the skin 첫 번째 동사로 동사 우리의 피부를 마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 마르면 확 날라가서 이제 알코올이 있으면 알코올이나 아세톤 이런 거 바르면 확 날라가면 시원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hould avoid it 혹은 should avoid 가 나옵니다. 조동사 플러스 100% 동사 나왔는데요. avoid의 동사 무슨 뜻이죠? 피하다입니다. 그럼 을률이 궁금한가요? 옆에 있는 친구가 지나가면서 얘기했어. 나는 피한다. 그리고 을률이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지. 이게 목적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없잖아요. 정답 be avoided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and 병렬이었죠? 뒤에 should 하고 can 하고 같이 걸린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주어가 바로 토너거든요. 알코올 함량이 매우 높은 토너들은 당연히 피부를 마르게 할 수 있죠. 능동 그런데 그러면 토너가 지가 피해요? 토너가 날 보고 도망갔어. 이런 거 아니지. 토너가 피해져야 한다는 거죠. 웬만하면 나 저거 안 써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should be avoided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39번입니다. 워킹 딱 보고 저는 예로 골랐어요. 왜요? 어? 선생님이 잘 풀어서? 일단은 이 문장의 구조는 워크드는 이제 걷다 라는 의미의 과거일 수도 있겠으나 앞에 나와 있는 observe 라는 동사 무슨 동사죠? 지각 동사 맞아요. 관찰하다 라는 뜻이니까 사람을 관찰하는데 단순히 사람이 걷는 걸 관찰해야 되겠죠. 그러면 걷다 라는 뜻은 뛰는 것보다 좀 느린 거지. 그치? 뛰는 것보다 느린 거고 어쨌든 걷는 거는 뭐예요? 이거죠. 뭐예요? 어? 이동 그렇지. 그럼 이동은 뭐예요? 이동하는 거는 자동사 그럼 무슨 말? 수동, 태불, 가 지가 알아서 걷는 거죠. 워킹 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after까지 after부터 인디아까지가 하나의 전치사구 혹은 분사구문인데 이런 구조에서 워킹과 워크들은 마치 능동수동을 물어본 것처럼 보였고 혹은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봤는데 observing이란 동사가 지각 동사니까 다른 데는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사가 아니라 능동수동의 구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워킹이나 런이나 스위미나 플라이나 어떻게든지 뭐 걷는 거 뭐 대쉬나 여러가지 뭐 뛰어가는 거 이런게 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워킹 베르핀닝 트라인 인디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국하고 인도에서 보면 막 맨발로 걷는 사람들을 막 관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관찰자가 랜서 포스트 대절이라고 결론을 지을 만큼 멀리까지 갔다는 겁니다. 신발은 인간 발의 모든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신발을 항상 신고 다니는 서양인들은 무좀도 걸리고 발도 아프고 종막염도 걸리는데 맨날 맨발로 다니는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을 많이 본 거죠. 발 좀 봅시다. 발이 뭐 건강해. 아 안 신고 다니니까 짱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됐다. 이겁니다. 38번까지 풀어봤고요. 39번입니다. The city's place is an earth. 지구상에 우주 이 지구상에 가장 슬픈 곳은 graveyard 바로 무덤이다. Not because 죽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단순히 있어서가 아니라 But because dreams, talents and purpose that never came to fruit are buried have buried there 적혀있죠. buried라는 단어 요거 버리라고 안 읽히고요. very라고 동사됩니다. 누구누구를 묻다 이 무덤에 묻어버리다 라는 동사예요. 그러면 묻어버리다 라고 하면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겠죠. they're 목적어예요. no, no. 누구죠? 바로 부사죠. 그럼 얘는 목적어가 되지 않는 거니까 have buried가 되면 능동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are buried 되어지겠습니다. 앞에 있는 해석을 해보면 꿈이나 재능이나 목적들 한 번도 came to fruition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했던 수많은 누구나 훌륭한 사람도 있고 훌륭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걸 다 이루었겠어요? 아니죠. 그렇게 이루지 못했던 목적이나 재능이나 꿈들이 여기에 슬프게 묻혀있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 뭐 이런 맥락에 그린 거죠. 너나 잘하세요. 39번 그래서 are buried there 이런 구조였고요. 40번에는 interviewed와 interviewing이 나옵니다. 여기서 딱 느낌이 오셔야 돼요. 인터뷰가 동사일까 believe가 동사일까 다시 한번 interviewed와 interviewing은 수동과 능동의 구조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누가 봐도 확실하게 interviewed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interviewed 다음에 보니까 believed라는 동사가 또 있더라고요. 얘가 동사였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지. 확실한 건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능동의 구조가 되는 동사의 과거가 아니라 pp였던 거지. 동시에 believe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믿었던 건데 누가 믿었냐면 인터뷰 되어진 사람들인 거죠. 인터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interview, job interview 이런 것도 있겠지만 되어지는 것으로 한번 어떠세요? 라고 설문조사 같은 걸 당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을 믿었는데 자신의 운전하는 실력이 was better than that of other drivers 다른 운전자들보다 훨씬 훌륭하다라고 믿게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운전 능력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친구보다는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잘 생각하세요? 네,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오케이? 뭐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 이거보다 잘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오케이. 이번 좀 알아둡시다. pn 대명사죠. 대명사 뒤에 누가 있어요? 오브 전치사고 of other drivers 다른 운전자들의 그것이죠. 다른 운전자들의 키 운전자들의 재능 driving ability 단수의 이 녀석입니다. 얘를 대신 받는 death로 쓰여진 것이죠. 선생님이 이 교제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열 가지를 추렸거든요. 그중에 또 나오는 것이 대명사입니다. 왜냐하면 대명사는 우리나라 말이랑 다른 구석이 있죠. 이거 해석 직접적으로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볼까? 운전 능력은 다른 운전자들의 능력보다 더 좋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얘기 안 하죠. 우리의 다른 우리의 운전 능력은 그들의 운전 능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이 death을 없애거나 안 쓰는 게 영어의 우리나라 말의 원칙이에요. 영어는 이걸 꼭 씁니다. 정확하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 이 차이를 아는 게 바로 bilingualism. 이중 언어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제대로 체크해서 회화를 할 거나 글을 쓸 때도 정확하게 해서 오해가 없어지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죠? 이 death이 되는 이유 잘 보셨고 interviewed 되어지는 거 이유 수동이고 뒤에 believed가 동사라서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수동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41번 갈까요? 엘브다우슈타인 빌트 이즈 애프리칸 호스프럴 in 1913 여기까지 나오고 동사는 빌트가 나왔네요. 새로운 문장 어로 출발하는 대문자에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Remarkably unique community developed and developing 어? 수동과 능동인가? Around the hospital they're in the middle oldest of the permeable forest 입니다. Around the hospital 이 전치사구니까 수동에 developed를 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맨 앞에 이 어부터 출발한 문장에서 forest까지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develop로 알아서 이렇게 발전했다 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develop이란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온 형태의 자동사로 쓰여진 겁니다. 왜? 이 자리는 유일하게 동사가 필요한 자리였으니까 그렇게 자동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도 능동이고 얘도 능동이었기 때문에 41번 문제는 면밀하게 말하면 능수동의 타를 쓰고 있지만 동사 자리가 맞느냐 아니냐를 물어본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1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봤고요. develop로 맨 마지막 체크하면서 문제 해설은 41번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